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검찰 인사가 사상 최대 포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물갈이 또는 섞어버리거나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한직으로 내치는 그리고 그동안 정권 편에 들어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앞장섰거나 또는 권력 비리 수사를 막는 데 앞장선 사람들에 대한 포상 형식의 인사다 하는 그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인사들은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나 정권 수사의 방해에 동조했던 그런 검사들을 포상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했던 실무검사가 윤 처가 사건을 지휘하는 이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해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실무를 총괄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4차장 휘하에는 지금 반부패 강력부 수사들을 있는데 여기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검사에게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 처가 관련 수사 지휘를 맡긴 셈입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해 보이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서울대 부총학생장을 지낸 학생운동권 출신인 김태훈 과장은 1991년 서울대법대 시절에 민자당사 정거농성 사건으로 연행돼서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 총장 처가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은 검찰 직제개편 이후에 새로 생긴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으로 이동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조국 청문회 당시에 국계 파견 검사로 조국 전 장관을 보좌하고 또 추미애 박범계 장관 체제에서 연임했던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때 법무부 감찰과장 또 추미애 전 장관 때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지낸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은 선거와 노동사건 등 공공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김태훈 과장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진지청장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2013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좌파단체에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개돼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의 논란이 휩싸였던 그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한 법조인은 중앙지검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또 공공수사를 총괄하는 2차장을 서울대 법대위의 운동권 출신이 차지한 것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완전히 장악한 철저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2차장 4차장 여기는 핵심 사건들을 수사하는 곳인데 여기에 서울대학교 총학생 시절의 간부로서 운동권 출신들을 배치했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은 거꾸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거기로 보냈다. 이게 바로 윤석열 X파일 관련해서 윤석열 처와 장모가 의혹이 있다 하는 그런 시민단체에 고발을 하고 난 그 사건을 여기 배당했는데 그걸 총괄 지휘하는 지휘하는 부서로 김태훈 4차장을 보냈다 하는 것에 지금 여기에 앞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지난해 법무부에 있을 때 추미애 전 장관 옆에서 윤석열 전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차기 검사장 성진 1순위 보직으로 꼽히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충성하면 이런 식으로 막 보상을 해주는 것이 지금 이번 검찰 인사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현 정권을 지원하는 목소리를 내다가 한명숙 수사팀의 정인 위정교사 의혹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원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은 박은정 검사에 이어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 자리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정진웅 광주지검차장은 직무 배제를 하지 않고 광주지검차장에서 울산지검차장으로 자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전히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닌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에 갔는데 거기는 검사가 딱 한 사람 한동훈 검사장밖에 없는 곳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거칠게 밀어붙였던 윤석열 징계를 비판했던 검사들은 거의 빠짐없이 자천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또는 자천 아니 감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 내부의 게시판을 통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검찰 내부의 이 프로소의 전자 게시판을 통해서 성명서를 올리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지금 다 자천됐습니다. 검찰 내부 망인 이 프로소의 추미애를 비판글을 수차례 올린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보호관은 한직인 광주고검검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에 썬소리를 자주 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 1부장 역시 한직인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검찰 조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검검사들은 거의 대부분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고검은 지금에서 한 수사가 다시 올라올 경우 이심으로 갈 경우 그리고 지금에서 온 수사의 범리 문제 이런 걸 다루는 부기 때문에 고검검사들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있는 중료경제범죄조사단 이런 데도 지금 한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권이 추진했던 중대범죄수사청에 비판 목소리를 냈던 박철환 대거지검 안동지청장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했던 양석조 대전고검검사는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고검에 가서는 크게 수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현 정권 들어서서 여권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하다가 평택 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던 신봉수 지청장은 서울고검검사로 또 자천이 됐습니다. 함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대우지검 형사 1부장은 경주 지청장에 배치가 됐습니다. 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조국 일가수사로 여주 지청장으로 이동했던 송경호 지청장은 이번에는 수원고검검사로 또 자천이 됐습니다. 그 수사에 참여했던 고현곤 대우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인근의 포항지청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능력과 자질 그리고 리더십 등이 검증된 검찰 중간 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사다라고 밝히고 아주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인사의 기본 원칙인 신상필벌은 사라지고 정권 충성도만 그 기준으로 삼은 아주 줄세우기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인사 내용을 봤듯이 그야말로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은 요직에 그리고 정권 비리를 수사했던 사람들은 한직에 이게 인사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식의 공정 그리고 이게 문재인식의 정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빨리 와서 대선에 출마하라고 하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을 어긴다. 정치적 독립을 해친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검찰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수사를 이끌어가고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탄압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정, 독립 이런 개념은 이 정권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부터 제대로 챙기고 여기서부터 공정하고 독립하고 균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 인사부터가 그야말로 자기 편은 지키고 상대방은 공격하는 그런 인사를 포진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밑에 하급, 편검사 인사를 다 이루고 나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검찰이 장악되고 다음 3월 9일 날 대선 때 그야말로 그전까지는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지 아주 눈에 뻔해 보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